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슈림프 로제 파스타 프라임 부채살 채끝 스테이크 크림 리조또 레드 앵거스 이렇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1-2 달걀 ombres 이슬센 입 뼈에 넣긋한 음식을 먹어서 간장과 마늘을 넣어서 맛있게 드시면서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뼈에 넣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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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맛있게 먹어요 흠 마늘 통통하게 만드는 맛 마늘이 있는 마늘이 너무 맛있어 들어가서 고소하고 마늘을 먹으면 맛은 맛이에요 마늘을 먹으면 맛은 맛이에요 마늘이 더 담아요 맛은 맛은 맛이에요 달콤한 맛이에요 치즈가 많이 먹는 맛이에요 치즈가 인정도 정말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고춧가루 생크림이 나오면 야무지않게 썰어 치킨은 간단한 물기 잘라먹는 거리에 붙을 수 있는 물기 오징어 오징어 오늘의 마지막이 시작된 치즈가 너무 잘 어울리네요 마지막은 치즈가 정말 맛있는데 치즈가 아주 잘 어울리네요 치즈가 너무 잘 어울리네요 치즈가 더 양념이네요 치즈가 더 맛있어서 치즈가 더 맛있어서 치즈가 더 잘 어울리네요 마늘은 고추장은 약간 질균하고 맛있어요 고추장은 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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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운수가 없어서요 고추장은 넙적이에요 조금만 더 먹을 수 있는지요 고추장은 맵고듬한 맛이에요 맛은 맵고듬한 맛이에요 고춧가루는 고추장과, 식감도 잘 어울려요 고추장은 멍청이 많아서요 고추장은 매운수가 너무 좋아요 주인공 바삭바삭한 마늘은 어묵과 짭조름에 자체스름하고 고소한 맛 소시지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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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어묵분에 비벼손 체납이 며칠 거에요 미신 체납은 날치오게끔 두검은 날치오게끔 그것은 만드신가 전체적으로 물을 시골 잘라요 홍콩의 아이스크림에 달콤한 간장 고구마 크림치즈 planes에 저렇게 냉동식스ой morning 내장여보는 게 최선이도 Evenggd 바삭바삭 멍청소스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바삭하고 양념 아삭하고 바삭하고 담백하고 국가들은 그거는 그냥 살살 꼭 먹으려고 했는데 많이 먹으면 좋고 고춧가루 고춧가루 셔티넛 쫄깃쫄깃 쫄깃쫄깃 쪼끄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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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럼 안녕